31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3번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1번 오늘 날씨는 어때요? 건조해요. 2번 아니요. 서울보다 인구가 적어서 훨씬 조용해요. 3번 서울은 교통이 편리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. 4에서 5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4번 오늘 최고 기온은 몇 도예요? 5번 모니카 씨 고향은 복잡해요? 5번 5번 6번